아 그 다음에 제노 진곡하면서 막 웃었잖아 그때 춤으로 해보면 안 좋겠는데 뭐라고 했지? 멀티하면서 저... 놀려요 귀여웠어 마크가 인정한거지? 어떤 노래가 나와? 노래가 다르게 나와요 마크가 인정한거지? 마크가 인정한거지? 아니요? 아니요? 웃는거야 나 솔직히 지성이 같아 내가 형을 보여줬는데 해찬이 난 지성이다 지성이 리허설 했으니까 해찬이다 아니면 마크가 인정한거지? 나야 마크 형이야 솔직히 지성이야 마크 형이네 솔직히 로카스야 누구를 죽이실건가요? 나 진짜 바보같아 야 들었어 얘들아? 누구 알아요? 내가 아까 봤을때 마크가 무슨 소리에 들었어요? 나는 그냥 아예 해찬이가 뭐라고 하는걸 들었어 아 듣혔네 나 아니야 너... 아 잘못된거겠지 우리 또 연기 너무 잘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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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제가 아 나 진짜 아는걸까? 아니야 해찬이 맞을거야 왜냐면 잡고 계시는 종이가 저는 마피아 이후 종이야 에이사씨 네! 아 미안 나 의식적이었어 빠져나 아 침 나 잘못됐습니다 아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 담배야 이거 아 좋다 프라임워시가 1도 없어요 자 의사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경찬씨 안녕하세요 마피아씨 아 무고한 시민 런지니가 런지니가 아 예예 나 금방 왔는데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 키미키스 야야 말하면 안돼 키미키스 키미키스 전북으로 아 아 현사가 내려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빨리 돌려보니까 하늘에서 찾고 있대요 하늘에서 찾고 있대요 하나님이 찾고 있어 아 이름도 찾는데 나한테 그럴거야? 아 하트가 1억 2천만을 넘겨 2억 2천만을 넘겨 15분 선인 한 명을 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냥 안할게요 아 완전 괜찮은데 양심 고백하는 타임입니다 네 내가 먼저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런지니의 클렌징 폼을 아 아 7번 이라 썼어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이 미국 갔을 때 네 재민이 형 클렌징 티슈를 빌렸었는데 그거 혹시 가져가니? 네 가져가는데 20장 정도 썼어요 20장? 야 어떡해? 찬씨도 이런 거 많을 것 같은데 없어요 제노 하기에 상당히 미안한 일인데요 제노 핸드폰 충전기가 사실은 제 숙소에 있어요 말려줄까? 127에 있는 제 숙소에 충전 그쪽에 꽂혀있어 저는 아주 자주 런쥔이 방에서 간식을 빼먹습니다 말할 수 없어 참아야 돼요 지금 죽었으니까 분량도 챙기시면 안 돼요 야야야야야야 이건 날씨 야야야야야 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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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말 없는데 나 죽인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. 하나 둘 셋 치킨 사줄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거 봐. 야 그게 아니라.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그래 얘들아 나 마피아 맞아. 마피아 맞는데. 마피아 맞는데. 나는 방금 지성이 죽였는데 왜 런준이가 산 거지? 아니 아니 봐봐 봐봐 기다려봐. 그러니까 마피아 두 명일 수 있는데. 아니다.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. 제가 의사예요. 제가 마피아인데 봐봐 봐봐. 이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다 했잖아. 빨리 끝내고 싶으면 내가 지금 무기신 납작으로. 나랑 같이 내 마피아를 같이 끌고 내려갈 거였더라. 방금 전에 제노가 런준이 지내렸다 했잖아. 보면 난 근데 나 지성이 지내렸거든.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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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지성이가 내가 죽였지. 죽였다 지성이가 살았다 했잖아. 근데 얘가 의사잖아. 근데 제노는 런준이 살렸는데 어떻게 지성이가 살았어? 야 너도 마피아야? 너 마피아 맞아? 그래 나 마피아 왔다. 야 이게 방송 아니었습니다. 나 욕했어 진짜. 이해로 하트 욕했어 진짜. 그니까 누구야. 진짜 자수하면 봐줄게. 자수하면 이 콘텐츠 끝나는 건데. 오 마이 갓 지성 크랩! 안녕 난 스파이야. 그건 알고 있었어. 일단 죽이고 시작할게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아니 내가 만약에 스파이면 어떻게 서로 알아. 자 게임할게요. 하나 둘 셋! 둘 셋! 너무너무 리얼 동행했네. 리얼로 삐졌어. 동행? 야야야 뭐하냐? 잠깐만요. 나 머리 감기 같은냐? 아 중순이야. 이걸 누가 놔줘! 저 앞에 빨리 좀 하세요. 뭐하세요? 아니 너 뭐하는 거야? 네가 이상한 걸. 아니 반응이. 아니 반응이. 하이는 이 개국어 이상 능력이 있대. 야 너무 티났잖아. 나 한국어밖에 못해. 일단 보자. 하! 제 이름은 재민 나입니다. 저는 19살이었어요. 그리고 저는 한국 아이돌의 싱어에요.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싶어요. 제가 가장 잘 부탁드립니다. 재이가 들어갑니다. 두 개국어 이상. 두 개국어 이상 능력이 있다라는 거에 기준은 솔직히 말해서 영어 조금만 해도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? 그럼 재민이 형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성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지성이도 충분하지 마세요. 그니까 오케이 할 수 있잖아. 내가 의심하는 거는 얘가 거짓말을 할 때 말하는 톤이 약간 조금씩. 나도. 아 얘는. 우선은 또 지성이를 너무 사랑해서 다 알아. 맨날 관찰.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짝사랑. 나 알 것 같아. 얘들아. 이 분 어떻게 생각해? 재민이 형. 재민이 형 아니야. 그렇게 줄. 재민이 형 아니야. 재민이 형 아니야. 그러니까 미치강이 연구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미치강이야. 섹시. 야 좋은 사회자를 위해 해찬이를 죽이자. 재민이 형. 아니 잠깐만 안 돼 이거. 하나 둘 셋. 잠깐만. 아 솔직히 나 안 돼. 안 돼. 진짜. 이 노래가 왜 나올까?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거 했을까?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너가 이거. 여기 했다. 아니 안 돼 안 돼. 아니 떼고 와야 된다. 떼고. 형 형 이거 해. 개구리야. 아 진짜 못 할 것 같아. 지금 마크는 약간 의심이 돼. 하나 둘 셋. 와 너무 잘하는데? 형 형 알잖아. 봐봐. 마크 이거 봐봐. 이거. 아니 안 돼. 아니면 이번에 우리 순서 바꿔야 돼. 저쪽에서 이렇게 봐도 돼요? 와. 이만큼 머리 잘 썼다. 나 먼저 하라고 하고 뒤에서 겁나 또 실수할 거지. 진짜 아까 그런 거 같아. 아 너 배려해 준 거야. 구. 고맙다. 고맙다. 에이퓨 모멘스 레이터요. 뭐야? 빨아야 돼? 아니 빨리 안 돼. 아니 이거. 천천히 불어. 그 뭐야? 그럼 나 이제? 빨리 자. 근데 일단 우리가 죽을 거야. 섹시해. 야 진짜 우리 양심적으로 그럼 제대로 갖고 있잖아. 진짜 갖고 있잖아. 거쳐나요? 야야야야야. 가만있어. 빨리. 빨리. 야야. 런쥔. 내가? 네 런쥔이 일로 오세요. 또 봐. 잠시만요. 아니 저는 지성이 사회가 더 좋거든요. 너 진짜 내가 한 번은 죽을 거야?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뿌리는 거야. 근데 이거 그린 사람 누구야? 나. 이거는 방부야. 방부인 줄 알았어. 4, 5. What's that? 4, 5. 케이크야? 아니 이거 나 경찰관인 줄 알았어. 경찰관인 줄 알았어. 경찰야 나 경찰관인 줄 알았어. 아니 3단 케이크인 줄 알았지. 아니 쓰지도 않았는데. 아니 글씨 쓰면 안 되는데. 정답 공개할게요. 5. What's this? 3, 5. 3, 2, 3. 4, 3, 4, 4, 5. 스파게티 아니시. 스파게티 아니시. 아니야. 토네이도. 스파게티 아니시. 아니야. 스파게티 아니시. 아니야. 이만큐야? 내 이름이야? 아니 5. 이거 뭐야? 1, 2, 3. 이것도 뭐야? 이게 뭐야? 진짜 좀 못 끓였어. 그냥 알아찔 거야. 이거 뭐야? 가는 길이잖아. 야 아니 열렸을 때. 3, 2, 3, 3. 5. 오. 진아. 그냥. 정상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래. 이곳은. 5. 섹시하고. 공중 화장실. 결혼식이죠. 결혼식. 마크 형이 이렇게 찍을 테니까. 못 찍을 테니까. 내가.. 미치강이다 미치강이 너야? 나야. 너가 미치강이야. 니엔 뭐야. 야아! 한찬이부터 자기소개 나 1반 시민 난 2반 그래서 나 3반이라고 하고 있어 나 그냥 스파이야 설마 스파이야? 어 일단 죽이고 시작할까? 섹시 너 섹시? 1반에 반에 반 나 의사 근데 왜 나야? 너가 의사라고 했잖아 쟤는 내가 의사라고 하니까 일단 의사든 아니든 나를 죽이고 시작하는 거지 제발 말 좀 하자 만약에 내가 의사야 그럼 얘가 의사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럼 너 의사야? 나 의사야 내 눈으로 봐 행복해지겠네 아니 지금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한번 자보자 의사 잘하자 또 똥 싸면 안 돼 런진아 런진아 넌 뭘 사귀었어? 경찰인데 그거 골랐는데 어? 틀렸구나 경찰 잘 들어 런진이가 아니야 솔직히 지금 제노가 시민일 거 같아? 아닐 거 같아? 아닐 거 같아 시민이 아닐 거 같아? 시민일 거 같긴 해 나 시민일 거 같아 그래요? 만약에 시민이라고 진짜 지성이가 경찰이라고 확신하는 거야? 거의 한 80% 근데 그러니까 왜 경찰이라고 생각하냐 얘네 둘이 사랑해 둘이 진짜 찐사랑이야 소름 소름 그러니까 경찰 나오라고 아니야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막 그런 거 같아 너무 죽이지 말고 진짜 못해 잠깐만 나 지목한 사람 누구였어? 아 나 그거 돼 나야 지성이 한 명씩 다 찍었어 지성? 마크 형이 죽었는데 아 이미 죽었구나 어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마피아? 야 의사 잘해야 돼 경찰도 잘해라 우와 누구 살렸어? 나 제노 살렸어 제노가 자기를 죽이라고 할 필요 할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런진이 근데 그게 바보가 아닌가 근데 난 가끔씩 그래 그러지마 나는 나 죽을 때도 있어 가끔 앞으로 그러지마 그럼 너 경찰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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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은 어차피 내가 살려줄 수 있어 아니 경찰 나오라고 뭐해 나와 경찰이 누구냐고 와 바보야? 아니 너가 경찰이면 그냥 끝났어 경찰이 아니니까 그냥 끝났어 하하하하하하하하 미안해 하하 하하 왜 따른 지성이 안 돼 지금 너 경찰 아니야? 아니 나 아닌데? 야 설마 혹시 모를까봐 얘기해 주는데 자기 카드가 미치강이면 경찰이야 하하하하 나오라고 왜 얘기를 하하 너지 경찰 뭐가? 경찰 아니 경찰 맞아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됐다 됐다 어이가 없네 뭐가 뭐야? 뭐가 나우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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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아 나오기 좀 무서워 왠지 알아? 참피해 아니 왜 왜 왜 왜 세명아 이렇게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지금 참피하 참피하지 제민아 경찰 아니야? 제민아 경찰 아니야? 제민아 경찰 아니야? 야 마지막 마지막 기회 하지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따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답답해 아 이거는 진짜 해찬 형이야 그러니까 스파인지 아닌지 다 떠나서 경찰 나오라고 하하하하 야 죄송한데 기권할게요 트랜스 받아서 미쳐버릴 거 같아 아니지? 상식적으로 게임하자고 어떻게 마크 형 마피아인지 바로 알았어요 나는 마크 형을 안 죽여 형은 있는데 잘하는 사람인데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일단 마피아 지목해 하나 둘 셋 지성이 하하하하 나 진짜 이런 애랑 게임 못할 거 같아 하하하하 아 쟤 왜 자기야 야 야 기다려 야! 너 나가 있어 하하하하 wait 나는 경찰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처음에 누구 골랐어? 천러? 처음에 아 제노레이 아니라 그러지? 야 야 야 그럼 천러 그 다음 천러 골랐어 천러를 골랐지 아니면 맞다고 하는 거야 어? 진짜? 어 너 지금 게임 맞은 거 알겠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걸로 이상하게 돼 자 수완 수완 왜 나는 날감 났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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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설마 이거 펜트하우스네 장진영이 경찰이야 아 얘가 경찰이야 하하하하 아니 얘가 경찰이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쉽게 쉽게 하자 하하하하 이제 장난하지 마 하하하하 천러라니까?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천러?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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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가 경찰인데 넌 지금 반응권이 없어 경찰이야 경찰이야 마피아라 이렇게 신뢰를 잃은 경찰은 처음보자 이것이 마피아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맞아 혼잠 고르자 하나 둘 셋 하나 골라 하나 둘 셋 3 형 이겼는데 왜 이렇게 씹시팀 하하하하 이겼는데 약간 열받아 나